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기맨 크루가 아주아주 무서운 공포게임에 들어왔는데요 자 얘들아 우리 카메라 찍을게 안녕 마리야 안녕 너 공포게임이라고 말 안했어? 안녕 여러분 저는 댕댕이에요 네 반가워요 촌드러 리아야 너 그거 뭐야? 총 뭐야? 리아야 우리 그냥 여기 미스테리 흉각 체험이었잖아 아 얘들아 이 게임은 말이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공포게임을 잘하는 사람도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그런 맵이라고 했어 자 일단 들어가보자 얘들아 카메라 들고와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 촬영해야 돼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 오케이 가보자 오 들어간다 계세요 안녕 어 얘들아 뭐야 여기 사람이 죽어있어 어디 어디 어어 얘들아 티 뭐가 티 저거 뭐야 빨간눈 어디 저기 빨간눈있다 자 얘들아 어쨌든 이걸 녹음을 하는거야 이렇게 사람이 죽어있는거 촬영하고 수상해보이는거 녹음해 여민아 고마리가 제일 수상해 비명을 안질렀어 그래? 너 귀신이지 저거 고마리 아닌거 아니야? 열린문을 찾아내세요 뭐야 어 문이 열렸다 뭐 와 이건 뭐지 이게 뭐 집 창고에 뭐 열려있는거 같은데 어 여기 경찰이 있다 헉 어 우리 범죄자였어? 뭐야 일단 도망가자 도망으로 점프하려니까 경찰은 무서워 쇼 구멍으로 점프하세요 점프해볼까? 이거 어디로 가는거지? 어 여긴 어디야? 오 이거 뭐야 어 여기 이거 파이프를 모양을 바꿔야돼 아 파이프를 돌리는거야 돌리는거였어? 됐어? 그럼 이제 어디가 열리는거야? 어 열렸다 어 어 물을 켜세요 물을 켜세요 아 이걸 다 내려야되는구나 레버를 내리는거네 이 레버를 고치는 레버가 필요해요 레버를 찾아야된다 레버를 찾자 얘들아 터져 나 찾았어 빨리 찾아 어 잡아당겼어 어 열렸다 어 물이 나옵니다 어 열됐다 좋았어 여기야 문을 따주겠어 문 닫어 따셔 어 가자 우와 여기 뭐이? 분위기봐 뭐야 무서워 아 야 딱 이런데 들어가면 뭐 있을 것 같지 않니? 오 안에는 뭐 있어 리아부터 들어가봐야되는거 아냐? 뭔데 뭔데? 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어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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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쒸 애들 애들아 저기 CCTV같은게 있어 우릴 관찰하고 있다고 누군가가? 어 그러네 저거 CCTV 아니야? 어 이거 마리아 너 쓰레기 봉투 같아 뭐라구? 색깔이 똑같긴 하네 이 쓰레기 봉투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로 나가면 탈출할 수 있나봐 응 나가자 나가자 난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해야 돼 이거 완전 방탈출 게임이네 오 됐다 그대로 올라와 자 2를 눌러서 올라와 오케이 가자 아 여민아 빨리 가 니 엉덩이 냄새나 어 빠루를 얻었어 우리 빠루를 무기를 하지마 여기 nikki 형광등 형광등 여기 빠루로 이거 부시는 건가 보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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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 봐 부셔 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야 이게 뭐야 여기 왜 무기를 주는 거야 뭐가 나오나 오오오 오 오오 좀비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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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 거짓말이지 에이 진짜 이 좀비 나오는 게임인겠다 좀비 나오는 게임 뭐아... 죽여 monster 죽어 죽으리 마키볼레가 말을 좋아하네 지가 죽으리 자동사냥 편한데 얘들아? 야 말해야 니가 니들 뭐해 니들 뭐해 니들 뭐해 어? 사람들이 죽어있어 야 이거 아까 우리 잡으러 온 경찰 아니야? 어? 맞네? 바퀴벌레들이 대신 처치해줬나봐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바퀴벌레가 너무 커 야 완전 그거 럭키비퀴 사고잖아 럭키비퀴자가? 와 우리 총도 생겼어 어 총도 생겼다 우와 자 얘들아 이쪽으로 와 총 가지고 일단은 이 사다리가 있는 걸로 보아 뭐야 어떻게 켰음? 우리중에 천재가 있나봐 어우 죽어죽어 죽어죽어 야 뭐야 리아가 화양 껌맨이를 들고있대 야 로ボento 나눈어 너? 난 아까 질렀지 내가 나만 따라와 역시 리아야 야 곰만이는 충도 안써 이거다 이거 부숴면 된다 뿌셔뿌셔! 바로로 뿌셔! 야 잠깐만! 벽을 부수고 있는 사람 중에 바퀴벌라가 있어! 맨날 맨날 맨날! 바퀴벌라랑 생긴 똑같긴 하네 마리가 내가 뭐 세스코 직원이 된 건지 로보룩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음침하니 바퀴벌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 된 기분이야 그니까 무대 위에 올라오는 거야 우리? 뭐가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야 바퀴벌레가 진짜 징그러워 감염됐는데? 너무 징그러워 저건 바퀴벌라가 뇌를 먹었습니다 인간들의 뇌를 와 인간 바퀴벌레 뭐야? 싸우는 거야? 역시 총에는 평등한 건가? 생존하세요 2분 야 아이돌아 팔아서 만나자 야 바퀴벌레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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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리 앞에서 싸워봐 멋있다 야 저 여자 멋있다 바퀴벌레 잡아주는 여자 역시 고마리가 귀신한텐 약하지만 몸으로 때릴 수 있는 애들한테 강하구나 이제 같은 종족이라는 거지 다 들린다고 알았어 알았어 죽여줘? 어? 끝났다 이제 끝났나봐 우리의 끝이라고? 어? 보스복이다 얘들아 얘들아 조심해 얘들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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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야 보스나 보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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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리가 탱커를 하고 있어 야 야 뒤에 뒤에 바퀴벌레 야 조심해 야 도망가지봐라 저기 어? 야 이 대망이야 어? 고마리 고마리 바퀴벌레를 소환하고 있어 보스가 죽었지 야 문 열렸다 또 한눈큼 쏟아지나봐 온다 자 이쪽만 갈게 퇴근 퇴근도 안시켜주고 집에 가고 싶은데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퇴근 시켜주는거야 죽어 퇴근야 퇴근하기 위해서 바퀴벌레를 잡는 태근이 뭔소리야 아니다 죽어 죽어 고마리 직업이 세스코거든 다 잡고 집에 가야돼 어 어쩐지 벌레 잘 잡더라 빨리 벌레 잡고 집에 가야되거든 자 다 잡고 이제 퇴근하고 바퀴벌레 탕 먹어야지 우와 맛있겠다 바퀴 탕? 어어? 공짜맥 공짜맥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리야 너 이래서 냄새가 야! 어어 징녀한테 무슨 말을 아리야 이빨 사이에 더듬이 뭐야 바퀴벌레 먹었다고? 내가 이제 해치웠나? 끝났나? 지월나? 근데 보스가 아직 내가 보스 먹이 어디갔지? 어? 찾아야 되나? 더 열심히 해보라는데? 어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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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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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대머리에서 나온거냐 지워나 지워나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죽었다 트라이 끝 으아 끝났어? 해치왔나? 진짜? 제가 보스 제가 밖에 올래 보스인가봐 경찰의 몸을 가졌어 제가 오 다시 만나요래 챕터 1 파트 1 완료래 우와 재밌었다 아니 이건 로블록스 게임치고 퀄리티가 엄청 높아 그니까 무슨 FPS 게임 같았어 스트레스가 뻥 자 이렇게 벌레 잡았으니까 우리 퇴근해야겠지 우리 센스콜 직원들은 응 나 갈게 아니지 말이야 너는 이거 국 한 사발에 끓이고 가야지 자 어쨌든 바퀴벌레 게임 해봤고요 재밌었습니다 댕댕이가 있는데 댕댕 안녕 바퀴벌레 게임 재밌었니? 응 그건 나 아니야 여기 있었네 얘가 나보다 꼬리가 더 잘생겼네 자 다음에 또 재밌게 보셨으면 챕터 2도 해볼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끝 으 저 막 1 약 2 2 3 3 3 4 4 3 4 4 5 4